공원 가는 길. 어떻게 된 거야. 이걸로 할매 병원비는 갚은 기다. 내 방에 있는 동안 할매 잘 모시줘가 고맙다. 미아일머님은 미아일머님은 고맙게.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하까지다. 공원 가면 한국돼서 다시 노지 마라. 돌아오면 니하고 내하고 다 죽는다. 진호야. 견다랑 살자. 이제 이 짓거리가 만두고 견다랑 같이 일어져. 여장. 니 돈 많이 번가는 안 돼. 여섯 한 통에. 니 명예정 별장 오는 인간들이 누군지 알아. 아니까 이러는 거야, 새끼야. 너 약하냐? 너 성태형 밑에서 마약 배운 생기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? 니 뭐 변한 거 아니다. 니나 내나. 사는 게 소년 시절 되겠지는 않아. 그래도 약은 아니지. 괜찮다, 조절만 잘하면. 집중력도 좋아지고. 사식이지? 요장. 나도 인자 잘 나갈 끼다. 니 덕분에 기회가 왔어, 이. 일 며칠. 와, 저리 해 나. 진짜 좋네. 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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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